안녕하세요 표만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현시점 최강의 꿀매보드 라는 컨텐츠입니다 특히 인텔 쪽 꿀매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종전 마지막 땡철이라 할인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후딱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할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광고하는데 광고라고 안 붙여놓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받고 광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이 제품도 제가 견적을 짜주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렴해서 확인해보고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종전 마지막 땡철이라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만약에 인텔이나 AMD 쪽 견적자 생각이 있다면 후딱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땡철이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틱스 A 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스틱스 A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부는 600A급입니다 12페이지인데 55A짜리 드라이브 무스페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M.2 방열판이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M.2 슬롯이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총 3개의 M.2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닙니까 사운드 칩도 4080, ALC4080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최상위 메인보드 4장 사운드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ED 들어온다는 것도 나름 매력 포인트가 될 거고요 팬 헤더라든지 5V 헤더라든지 빠지는 것이 들어가 있고 전면 C타입, 전면 3.0 USB 포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i7 노말이나 i5k 버전 정도 사용하고 싶다 할 때 12세대부터 14세대까지 전부 다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호환이 됩니다 이 정도 스펙인 제품은 대략적으로 얼마쯤 할까요? 풀 사이즈 보드에 이 정도 스펙인 거 보통 찾아보시면은 30만원이 초과 할 겁니다 근데 얘는 23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하고 괜찮은지 여러분 구분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우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여드리고 싶냐 하면은 저 보드를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일단 가격적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보드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이스에서는 40만원 찍혀 있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회사 좀 저렴한 데 거 찾아보면 36만원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땡처리 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20 몇 만에 파는 거예요 물량 얼마 남았는지 나도 몰라요 금방 빠질 테니 영상 보셨으면 빨리 사러 가세요 자 비슷한 22만원대 다른 보드도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 봅시다 이게 상대적으로 봐야 좋고 나쁨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성비 좋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많이 사가는 제품 뭐 있습니까? 어로스 엘리트라든지 박교포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제가 박교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박교포 와이파이를 DDR5 기준으로 찾아 봅시다 얼마를 할까요? 박교포 와이파이 DDR5 기준 여기 있네요 22만원 합니다 아까 그거랑 많은 차이나요 많은 차이나 합니다 출력은 조금 더 높습니다 900 이에요 얘는 이제 900A에 전원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i9 같은 거 꽂아 쓰기는 좀 어렵고요 온도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i7 정도까지는 순행을 쓴다면은 달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운드가 일단 8970가 있어요 제일 사운드 칩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 8870 변종 사운드 칩 제일 싼 것도 있고 후면 포트가 뭐 특별히 고속 포트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와이파이 기능은 동일하게 있어요 맞죠? 사이즈는 풀사이즈 보드가 아닙니다 풀사이즈 보드가 아니고 M.2 슬롯은 여기 적혀 있긴 할 텐데 두 개까지 지원합니다 두 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방열판 하나 여기 방열판 하나 둘 다 짧은 게 들어가 있죠 아까 이거는 세 개 지원이었죠 그 부분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뭐 LED가 별도 들어간 건 없고 펜 헤더나 5V RGB는 아까 그 보드랑 큰 차이는 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전면 C타입이나 전면 3.0은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풀사이즈 보드가 아니니까 PCIe 슬롯이라든지 M.2 숫자 USB 숫자 같은 게 소량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정도 차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 음 만원 차이야 만원 더 주고 풀사이즈 보드 가고 M.2 하나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사운드 칩이 고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야 될까요 아까 그걸 사야 될까요 아까 그게 낫겠죠 사용할 수 있는 CPU 등급은 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보다 당연히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가격대에 스틸레전드 한번 볼까요 스틸레전드는 일단 전원부출량 동일합니다 얘는 LED가 들어가 있어서 아까 게처럼 이쁘긴 하죠 엔더트 슬롯 하나 둘 이쪽은 와이파이 슬롯이네요 두 개 있습니다 방역판 두 개 있고요 전원부 동급의 사이즈 아니고 미니보드죠 미니보드고 사운드 칩 구진계 들어가 있습니다 897 똑같이 후면 봤을 때도 특별히 포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얘도 한 수 아래라 보면 되겠죠 비슷한 가격대에 뭘 비교해도 또 걔랑 동급인 놈 없어요 특히 풀사이즈 보드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튀어나오는데 얘가 풀사이즈 보드잖아요 방역판도 작고 이쁘지도 않고 엠다트 방역판도 빠지고 확장선도 좀 떨어지고 사운드도 떨어지고 전원보드도 떨어지죠 이제 다 떨어져요 실제로는 비슷한 그 가격대에 풀사이즈 보드 본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틱스 보드가 얼마나 괜찮은 보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틱스 B660A 게이밍 와이파이 코이 제품을 일단 꿀매물 보드로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보드는 논 K시리즈 i7이나 K시리즈 i5 그리고 중급의 i5 CPU 정도를 넣고 쓰기에 적합합니다 13세대 14세대 구매하실 분들 요 보드 쓰시면 될 거에요 그 다음은 이제 i7이나 i9 CPU를 쓰고 싶은데 좀 가슴이 좋은 보드는 없냐 물어보신 분들 제트 690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입니다 JC는 이미 품절라서 없어요 PC 디렉트인데 요 제품도 보시면은 일단 LED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M.2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개가 싹 다 방열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면 C 3.0 다 가지고 있고요 3.2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운드는 ALC 120 쓰는데 120이 408하고 출력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고급 사운드 칩을 쓰고 있습니다 897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USB 포트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고성능 USB 포트도 그럭저럭 괜찮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섯 개 뭐 그 외에도 단점이 거의 없죠 960A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960A면 I9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의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롯도 전부 다 보강을 해뒀고요 램 슬롯이나 그래픽 슬롯요 이 정도쯤 되면은 40만원짜리 Z790 보드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전원부가 1200A나 1800A나 이런 식으로 더 강화된다고 한들 똑같이 I9까지 밖에 못 쓰는 것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증가해 봤자 전원부 출력이 증가해 봤자 이 1000A에 인접하는 수준이면은 그 뒤에 제품들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있는 가장 전류 소비량이 높은 KS 제품 같은 거 써도 커버가 되는 전원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드는 어느 CPU를 달아도 문제가 없고 옵션으로 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Z 보드니까 언더 볼팅도 비교적 정밀하게 지원하고 오버클럭도 가능하고요 근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264,000원입니다 264,000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쿠팡이나 옥션 같은 데 사셔도 26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정상 가격은 36만원에서 38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10만원 이상 할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도 아마 조만간 품절나고 재수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Z790 그리고 Z690 중급 보드를 씹어먹는 비보드 가격의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까 이런 고급 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후딱 가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경인저에서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월경인저 풀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 영상을 따로 찍었어요 참고로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보드 안 봅시다 어떨까요 자 일단 애즈락보드입니다 보드 자체가 아까 그것만큼 이쁘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잘 그걸 못하실 테니까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OL보드인데 보드 어때요 디자인적으로 OL보드가 훨씬 아머가 많이 씌워져 있고 방열판이 크고 LED 들어가 있고 화려하고 이쁘죠 뭔가 좀 더 튼실해 보이죠 맞죠 일단 애즈락이 좀 약해 보인다 외관만 봐도 외관만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원부도 700A급으로 아까 960A에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다소 떨어져요 700A는 i9 쓰기에 간당간당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전원부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다가 엠다트 방열판도 달랑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램슬러 보강 안 되어 있고요 사운드 칩은 얘는 897 씁니다 가장 저렴한 사운드 칩을 쓰고 있어요 내장 사운드에서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거 쓰고 있고 후면 포트에 us 포트가 또 많냐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속 us 포트는 한 개 정도 많은 것 같지만 2.0 숫자가 적으니까 쌤쌤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제품은 꾸준히 가격이 내렸는데 원래 28만원 하던 거라서 꾸준히 내렸다고 해봤자 2만원 밖에 안 내렸어요 땡처리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저것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가격대 다른 거 봐도 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아수스 걸 보든 컬러풀 걸 보든 똑같은 기가바이트 걸 보든 기가바이트 이거 UD 봐도 얘가 사운드칩 떨어지는 거 들어 있고 암원도 뭐 덜 씌워져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얻는 걸 보든 저만한 품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Z790P 이거는 MSI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펙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것만한 가성비 없어요 물건 있을 때 하나 사두시면 요긴하게 쓸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은 이제 중급부터 최상급까지 CPU 다 쓸 수 있는 가성비 모두 두 개 추천해 드렸어요 MD는 그런 거 없나요? 아쉽게도 MD는 없어요 MD는 제가 궁금해 생각했는데 B650 있잖아요 B650 싼 애들은 그냥 스펙이 떨어지고 그리고 적당히 쓸만한 애들은 치열하게 싸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싸고 있는 세종을 찍어 주자면 B650PG 요 놈은 방열판이 좀 작고 전원부가 부실하긴 한데 M.2 숫자가 3개로 넉넉하게 가 있고 램슬로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저렴하고 M.2 많이 쓸 수 있는 보드라 생각하면 돼요 높은 등급의 CPU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애초에 중급도 제대로 못 씁니다 아 그러면은 9심 보드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가격대에 다 비슷비슷해요 전원부 좋은 거 없습니다 MK도 전원부 부리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이거보다 조금 나은게 MSI P보드가 있는데 방열판이 조금 더 커졌죠 전원부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크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N7RMOS 109페이지라서 얘는 M.2 숫자가 2개고 방열판이 없습니다 M.2에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뭔가 모든 면에서 뛰어났나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B650 MK를 조금 더 낫다고 보는게 뭐 전면 C타입이라든지 램슬로는 4개 방열판 조금 더 커지고 M.2 방열판도 가지고 있고 오버헤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나마 무난해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얘 가격대가 다 비슷하거든요 16만 2천원 16만원 2천원 차이밖에 안나죠 그리고 15만 9천원 뭐 15만 4천 뭐 이런식으로 만원 채 차이가 안나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거 셋중에서는 그냥 B650 MK 쓰세요 여기까지 쓰시면 7900X 말고 그 밑에 라인업 다 커버됩니다 7700X 7900 7700 7800X 3D 뭐 이런것까지 다 커버돼요 다만 이 제품이 사운드칩이 좀 안좋은게 들어가있습니다 897 제일 안좋은게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데 어차피 이 가격대에 사운드칩이 들어간 좋은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B650에서는 솔직히 좀 괜찮다고 느끼려면 적어도 B650 박격포까지 올라가야되요 그거 빼고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기 취향껏 가도되고 자기 기준껏 가도되요 여기는 추천할게 없습니다 X670 B... X670 중에서 그나마 좀 가성비사보이는게 있는데 이게 또 X670E가 아니고 그냥 X670 보입니다 요것도 땡처리하는 것 같은데 아수스의 피보드 요거 좀 싸게 팝니다 대원에서 그래서 이거 종종 물어 보시는데요 솔직히 가격대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XU70 칩셋 쓰고 있고 방열판 충분히 큰 게 들어가 있고 M.2 방열판도 꽤 괜찮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큰 거 하나 밑에 건 칩셋 방열판입니다 여기에는 방열판 없이 하나 에도 방열판 없이 하나 M.2 슬로트 3개 지원하고 램슬로트 4개 전면 시트 타입 그리고 얘는 가장 최상위 CPU를 커버칠 수 있는 720A급입니다 AMD CPU들은 대부분 전력 소방이 좀 낮기 때문에 720A급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CPU를 쓰기 위한 비교적 저렴한 보트 찾는다 26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 다만 얘도 사운드 칩셋은 좋은 거 안 씁니다 좋은 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USB는 많이 시원해요 고속 USB 포트도 많이 시원합니다 보이시피 8개가 고속 USB 포트고 내딘 거 2개 들어가 있거든요 상위 칩셋의 장점은 USB 고속 포트 많이 시원하고 M.2 숫자를 많이 시원한다 이 정도가 장점이예요 상위 칩셋이 그 외에 큰 장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MD는 X보드든 비보드든 CPU와 램오버가 다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AMD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00시리즈 넣을 수 있는 AMD보드 중에 아주 강추할 만한 게 없습니다 추추전국 시대에요 근데 인텔은 곧 칩셋 660이랑 690을 단종시킨다고 아주 괜찮은 메리트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 이거는 이제 살만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5600 시리즈 같은 거 사시는 분 좀 있잖아요 그거 쓸만한 적당한 보드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게 EX-A310의 계승장이거든요 보드 색깔이 달라가지고 모르신분이 많던데 아니 송조님 적당히 5600에 쓸만한 가성비보드 없나요? 자꾸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립니다 일단 방열판이 작게나마 있어 원래 EX-A310도 이런 방열판 하나 가지고 있었죠 얘도 전원부는 4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4페이지 위에는 SOC고 여기에 4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600 쓰는데 문제없어요 방열판 있고 4페이지니까 램슬럭 A보드인데 4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뭐 불량난다 쳐도 옆에 옮겨 꽂으면 듀얼 채널 지원이 되니까 나름 장점이 있죠 전면 3.0 지원하고요 엔더터슬럭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없어요 하나 있어요 A보드니까 그리고 그래도 꼴에 5V RGB 헤더 가지고 있고요 USB RGB 헤더 밑에도 있습니다 USB 전면에 2.0 두 개 꽂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내장 포트는 세 개나 다 지원하고요 고속 USB 포트 두 개에 저속 USB 포트 두 개 이렇게 후면에 지원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제품이 지금 8만원 정도 하거든요 8만 1천원 정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보기에 좀 헐빌할게요 사운드도 그리고 전원부도 그리는데 저거 왜 추천해요 할까봐 그거랑 가격 비슷한 7만원 7만 7천원짜리 이거 한번 봅시다 어때요 방열판이 딱 없어 맞죠 램슬럭 두 개밖에 없어 가뜩에는 램슬럭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드에 그렇죠 이 뭐 보드 헐변하지 않아요 5V RGB 포트도 없고 빠지는 게 많죠 5600 쓰기에도 좀 부적합해 보일 정도로 구려 보입니다 이게 아수스 거만 그런 게 아니라 MSI 거 제일 뭐 싼 거를 보더라도 이게 MSI 중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군요 보드 사이즈 자체가 작죠 전원부 부실한 거 똑같고 방열판 없고 뭐 없잖아 램슬럭 두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단돈 5천원 5천원 정도만 더 주면은 방열판 하나 추가할 수 있고 램슬럭 네 개라서 그리고 보드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간섭 여지도 적고 충분히 조금 더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쓸 수 있거든요 5천원만 더 주면 그러니 저렴하게 5600을 쓰기 위한 보드로는 B 아니 B 아니야 A520MA2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나이스에요 여러분 최저가 보드 7만원 얼마짜리 만원도 차이 안나는 거 그거 자꾸 들고 와서 괜찮냐 물어보는데 딱 요정도 가세요 그러면 5600 쓰기에 적합합니다 그렇게 추천해드릴게요 7500F는 아까 전에 봤던 B620MK 정도만 딱 쓸 만하구요 A620 중에 쓸 만한 거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A620 중에서는 쓸 만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A620은 일단 기능적으로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부분이 떨어지냐면 괜찮은 애들은 비싸고 좀 저렴한 애들 보면 방열판 없고 램슬러 두 개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당 제품들을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A620은 정상적으로 PBO 커버드 옵티마이저 같은 걸 지원 안 해요 그냥 PBO 기능이 있더라도 동작을 제대로 안 하거나 동작을 한다고 한들 진짜 B보드처럼 명확하게 안 움직여요 CPU 오버클럭 지원 안 하고요 지금 A보드 중에 제일 싼 거 이런 게 제일 싼 건데 가격 4만 5만원 차이로 램슬러 보시면은 두 개밖에 없고 전면 C타입도 없고 뭐 5볼트 연동 안되지 USB 포트도 적지 전원 방열판도 없지 딱 봐도 엄청 부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20만원짜리 CPU 산다면 저는 한 10만원 초중반에 보드는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좀 쓸만하다 느껴지는 애들이 RS나 Gaming X부터 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B650 보드랑 가격 차이가 없죠 B650 보드 아까 16만원이었잖아요 근데 16만 2천원 뭐 이러니까요 여기서는 추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기 때문에 다 패스하시고 바로 B650 MK까지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보드들 한번 추천해드렸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느낌이 좀 있겠지만 그만큼 강조한 거고요 오늘 제품 중에 인텔 거는 600 시리즈 조만간 단종될 테니까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후딱 구매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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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